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안되는 일인데 성령님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막힌 담인데 성령님은 그 막힌 담을 뚫고 돌파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파라는 게 뭐예요 치고 깨고 부서서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이 한계다라고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돌파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도저히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경외함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 붙잡고 나가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면으로 돌파는 안 되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힐 때야고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영적 돌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에 영적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돌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안준베이가 나옵니다 나이는 한 50 정도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준베이래요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가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매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준베이는 매일 사람들에게 들려와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산 것이 1년이 아니에요 5년이 아니고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이 안준베이를 다 보았죠 성전 앞에 안준베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몇십 년이 되니까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준베이의 모습은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어느 사람 하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성전 앞에 가면 항상 안준베이가 앉아있는 모습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안준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아니지만 남의 일이지만 기뻐라도 해주세요 평생 50년 동안 안준베이였었어요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정상 기뻐라도 해주세요 기뻐하는 척이라도 안준베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걸어요 펄쩍펄쩍 뛰네요 그리고 그 안준베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하는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라고요 사람들 앞에 큰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큰 산이 가르고 있었던 그 건넌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영적 돌파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라고 아시죠 그 다이나마이트 말이 이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차나 기차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나마이트로 산에다가 묶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나아갈 그 길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있는 큰 산을 뚫게 하신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뚫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 뚫게 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돌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돌파의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권등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승리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이런 영적인 돌파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라 합니다 뇌적인 돌파가起きること 믿을ことができること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라 합니다 구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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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요 아무리 그 선포를 할 때요 우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두려움이 나를 겁줄 수는 없다고요 꼭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겁을 먹는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함은요 오히려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성령은요 우리의 성령은요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낙다와 와가가니 아낙다와 와가슴 귀 고고노 아타에라니 아낙다와 와가가니 아낙다와 와가가니 아낙다와 와가슴 귀 고고노 아타에라니 아낙다와 와가가니 아낙다와 와가니 주님 나의 치료자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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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배인 가 일어납니다 혼자서 걸어다닙니다 펄쩍펄쩍 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돌파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안전배인이가 베드로가 나를 일으켰어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외칩니다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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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를 높입니다 베드로를 아가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입니다 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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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럼 너와 우리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리라 하나 보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와 그들이 구원 받는 자 남자만 오천민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살아갈 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앉은 베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진 않는지 나한테 이거 안되는 거니까 해본 적도 없고 하면 힘들 거고 두렵고 또 귀찮고 싫으니까 또 챙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뭘 뭐 이만큼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아니요 違います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이라 하는 안질뱅이의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사십시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시다 성령 안에서 겸손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요소와 사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요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곳곳에서 항상 성령의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